네, 심연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든 지수,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2%가량 좀 빠졌습니다. 외국인이 1조 35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은 2천억 원 좀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서 오늘은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진 하루를 좀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 그리고 오늘 출시된 밸류업 지수는 첫날부터 2.8%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9월의 마무리, 9월 정말 힘든 한 달이었는데 일단 마무리도 좀 힘들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0월은 조금 색깔이 다른 시장이 됐으면 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월수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수팀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가운데에 오늘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특이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 특히나 금요일이 아니고 월화수목 중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경제TV에 입사해서 진짜 신입일 때 심연상 아까 처음 대타 방송을 들어갔을 때 박병주 매니저님이 계셨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복귀하시는 것.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내가 저기 금요일 날 수치면 상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지금 고등학 2학년인데 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빠져들었는데 제가 이 시간을 들으려고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덕분에 제가 이 방송에 다시 이 시간대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제 더군다나 스치면 상과 우리 월수팀이 실력이 대단한 그런 소음이 자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이제 스치면 상과 월수팀에서 계속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합 우승으로 따지면은 월수팀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걸 좀 가져와야 되겠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박병준 매니저님 함께하는 데 좀 어떻습니까? 든든합니까? 너무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든든하고 일단 월수팀이 이번 달은 10월 달은 1, 2, 3등 싹쓸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뭐 간단한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월수팀이 이제 다시 탈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번 왕자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좀 어땠는지 한 줄평부터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평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힘든 하루 어땠습니까? 네 때린 것도 때린 애입니다. 진짜 아프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다가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간밤에 엔비디아발 악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아이닉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이제 HBM 대장주로 부각되었던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외에 HBM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단 중심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외의 섹터로 하락세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번지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총재가 바뀌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4%대에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일본을 조금 따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면서 시장 수급도 안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조금 개인 투자자들에게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린 곳 또 때리네. 원래 이쪽이 맞으면 당은 여기 맞아야 그 다음 여기 맞을 때 덜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연달아서 지금 여기를 연속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장 한줄평 어떻습니까? 오늘장 한줄평 저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유망한 그리고 유망하고 이벤트가 풍부한 조선주하고 제약바위 업종을 보자라고 저는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로 달이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전략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증시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이 3분기가 끝났고요. 그렇죠. 10월 2일부터는 4분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황이 아침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 내리 하락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하고 제약바위 업종은 양봉으로 아래꼬리를 달아주면서 쌍바닥 위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4분기로 가자. 시장은 이제는 오늘처럼 시황이 안 좋았을 때 빨간불을 그쪽에서 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3분기를 끝내고 4분기 때 유망한 게 뭔가라는 것을 시장에서 암시를 해줬지 않나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약바위어 같은 경우는 역시 4분기의 실적이 유망하고 그리고 각종 이벤트가 4분기에 몰려있고 마지막 피크점은 내년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달에 있는데 거기서 피크를 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제약바위어가 오늘 빨간불이 켠 것이 4분기에 내가 이제 시장을 끌고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려서 저는 한줄평을 달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티면 상한가에 오랜만에 데뷔를 한 박병주 매니저의 한줄평 실적 유망한 조선과 제약바위를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의 한줄평은요. 네, 오늘 짝 한줄평은 외국인 수급 이탈에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한줄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주도키는 외국인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일본에 또 이시바 총리가 된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오늘 뭐 캐리 트레이딩 한다면서 뭐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이런 소식 때문에 좀 대량의 매도세가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도 전반적으로 외국인 주도하에 좀 이런 시장 흐름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G2, 중국과 미국이 금리인화를 시작했고 유동성 완화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오늘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좀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도 좀 병행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이탈의 하락.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오늘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잘 올라갔잖아요.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이 자금이 중국으로 쏠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당장에 내일부터 중국은 국경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7일까지 휴장이거든요. 이에 대한 좀 수급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향 수출 비중이 물론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G2향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G2면은 미국과 중국향으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뭐 국경절이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먼저 좀 받아서 올라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전략이 지금 해외 이제 아이비들 투자은행에서 엄청 좋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이다. 중국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 그 주변 국가의 수출이 늘어나니까 다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국내 증시도 오히려 또 빠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나갔던 수급이 좀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삼성전자가 써있네요. 558일 만에 52주 신적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좀 빠졌습니다. 다들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호재도 이제는 정말 2거래일, 3거래일, 길어봐야 3거래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호재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반도체의 문제가 생긴 것 아닐까? 지금 반도체 전략을 마냥 싸줬다고 매수하는 게 맞을 걸까라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근데 좀 과하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과하게 많이 빠진 측면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지금 업황은 안 좋은 게 분명한데 이거보다 더 빠질 거라고는 많이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수준이 바닥이라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과거처럼 반도체 섹터, 특히 AI 반도체 섹터가 추세적으로 우상량하기에는 지금 상승 모멘텀이 너무 부지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바닥이랑 최근에 SK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밀렸던 그 상승권을 박스권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주말에 이제 엔비디아 발로 안 좋은 악재가 특히 나왔습니다. 지금 PPT 한번 제가 가지고 온 거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AI 반도체 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미국 반도체 칩을 제안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달에는 강공서 PC랑 강공서 PC에 인텔 AMD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9월 달에는 엔비디아 AI 칩 사용 자제를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 조치는 없지만 강제 조치는 없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자제 조치를 취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만 하더라도 중국 매출 비중이 약 20%에서 25%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2분기 기준으로 한 10% 초반대까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여기서 만약에 중국 이번에 조치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 비중이 10%대 언더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에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AI 반도체 칩보다는 성능을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H20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H20에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수급 부분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밀릴 때는 항상 외국인 주도로 삼성전자가 밀렸는데 그때마다 기관들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이탈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우하향한다라기보다는 지난 전조점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반발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다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쯤 돼서 제가 다시 궁금해지는 거는 아까 백인현 매니저님 초반에 얘기해주신 게 반도체 지금 우상향, V자 반등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긴 하겠지만 V자 반등, 우상향하는, 전고점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좀 풀려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마트폰이랑 PC 판매가 우리 시장 기대치만큼 못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D램이랑 랜드 가격 협상도 3분기에 우리 기대치만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D램이랑 랜드 가격 상승폭이 우리 기대했던 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만약에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SK하이닉스와 AI 반도체, 특히 HBM3, 8단 그리고 12단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잘 팔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PC랑 스마트폰이 최근에 AI 탑재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잘 팔려야지만 그들의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증서를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까지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잘 팔려야 하고 여기서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제가 지금 PPT 두 번째 페이지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상해종합지수가 연휴를 앞두고 지금 한 18%대에 급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하웨이랑 반도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국 시장에 바라는 것은 기존의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는 AI 반도체 칩을 중국 자국 내 AI 반도체 칩이 대체해주기를 바라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내 AI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중국 반도체 칩 제조업체로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약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오늘 자동차 쪽에서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HL 반도처럼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국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선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중국도 HBM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존에 올랐던 HBM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일단 지금 가장 많이 중국 쪽으로 AI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H20에 HBM3를 공급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바로 공급하기에는 미국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TSMC를 통해서 엔비디아 쪽으로 HBM을 여태까지 공급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가장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아이닉스 실적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지금은 그럼 미국 눈치를 봐서 이걸 뭔가 오롯이 다 가져가지는 못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중국 쪽으로 반도체를 많이 수출했다고 하지만 중국 IT 기기 수요가 최근에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 일단 중국으로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물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직까지 늘어나지는 않고 부양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IT 기기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반에 얘기해주신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국 경기 부양과 연관 지어서 나중에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지금 반도체 현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으로 또 들어가는 거를 이제 금지된다. 금지는 아니고 사실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권고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뭐 그 물량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좀 앞서서 이 중국이 칩을 구매를 제한한 거에 앞서서 H20을 엔비디아가 생산을 먼저 좀 중단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중단했을 때는 시장이 큰 영향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좀 중국에서 자국 내 칩을 구매를 권장한다. 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번에 좀 반영이 한꺼번에 좀 됐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왜 엇박자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 이제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나온 지 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이제 또 이 중국에서 권고사항을 한다. 그럼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H20이 아니라 더 좋은 제품이 H100을 좀 약간 구매를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인가? 그런 포석인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다. 근데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해피닝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좀 아무래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엔비디아 칩을 구매를 금지한다 이런다 얘기를 나왔지만 결국에 엔비디아 실적이나 가이너스 계속 잘 나왔버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좀 우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돼서 어팡은 뭐 워낙에 또 백인현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키포인트만 제가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GB200 출시가 12월달 정도에 이제 될 것이다. 12월달 출하가 될 건지 고객한테 양도가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이제 갑을 논박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인텔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11월달에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1월이면 미국 대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인텔이 만약에 보조금에 대한 뭐 합의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도체는요. 레거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다 안 가고 있어요. 인텔과 삼성전자는 다 안 좋은 상황이고 그 외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다 주가가 좋은 부분이고요. 사실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거의 뭐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140% 이상 주가가 오른 다음에 기껏해야 이제 한 몇 퍼센트 또는 10% 조정받은 거라서 조정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점점적으로 상승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TSM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그나마 뭐 TSMC나 마이크론과 주가를 결을 좀 같이 하고 있고 HBM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회색선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거의 주가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인 마이크론이 HBM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가가 좋다면 하이닉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괜찮은 종목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 거의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이닉스 관련된 HBM 관련된 종목들도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그거 아시나요? 지금 앉아계신 자리 지난주까지 조범수 매니저가 방송을 했던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조범수 매니저가 칭찬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병주 매니저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신데 박병주 매니저님은 요즘 시장을 보시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치변 상황과를 들어오게 해서 제가 각 전문가들을 좀 보았거든요. 리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단기적으로 물론 그거를 시야를 넓게 본다면 어찌 보면 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반도체 부분을 두 분께서 상세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제품만 보지 않고 세계 경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이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9월 18일 날 비컷 0.5% 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1월 3일 날 0.5% 비컷을 또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5% 정도 시장 참가자들이 11월 3일 날 0.5%를 인하를 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경기가 팽창하고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거든요. 경기가 팽창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해서 퍼질 때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왜 하겠습니까? 경기가 축소해야 되니까 축소가 빨리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는 경기가 축소 국료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11월 3일도 0.5% 금리 인하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시장 내부에서는 글로벌 어떤 매크로 변수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경기 민감 산업인 IT 경기가 가장 먼저 그 흐름을 먼저 탑니다. 그래서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서 36%가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도쿄 일레트리나 그다음에 SMCI라고요. 엔비디아의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회사.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한 50% 이상 빠졌어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고점에서 45%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왔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거의 39% 빠졌어요. 삼성전자도 거기에 막기까지 빠졌거든요. 따라서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내년에 상반기 정도에 아마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거를 예상해서 가장 민감 산업인 반도체가 빠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제 일시적인 최근에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많이 왔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는데 과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의 흐름이 그렇게 가지 않고 있는데 그 CEO가 그 말을 했더니 그걸 고지대로 믿지 않거든요. 또 그리고 내년에 물량까지 자기들이 솔드아웃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다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물건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현재 주어진 현상을 볼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경기 변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들이 그러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이 얼마 전부터 비컷을 했다는 것 그리고 경기가 아무래도 얘기를 좀 듣다 보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반도체나 IT 산업도 거기에 좀 맞게 내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박병주 매니저님 앞으로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뭔가 이렇다 하게 정확히 언제 발표하는지는 뭔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한다고 반도체 업황이 뭔가 달라지거나 트리거가 되는 건 없겠네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8월 달에 8만 8천 원 대비 지금 6만 오늘 보니까 장중에 6만 천 원 대가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고점에서 지금 한 달 약 한 달 반 정도 만에 30%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표상 본다면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져 봐야 살짝 6만 원 깨는 선에서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PBR이 1배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 전망치가 3분기, 4분기 때 합한 다음에 한 40조 이상이 나오고 내년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위가 나오거든요. 윈도우 10위라는 것은 뭡니까? 온 디바이스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에 희망적인 요소가 있고 PBR 약 1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6만 원 근처 같은 경우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사는 건 아니죠. 지금 왜 그렇습니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잘못 사온 손을 뱁니다. 피보죠.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심하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는 팔 자리는 아니고요. 그렇죠. 거기서 견디기만 한다면 다시 7만 원 때까지는 반동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나중에 해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이 봤을 때 방금 박변준 매니저님은 저가 매수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백인현 매니저님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부담없이 살만합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보고 있는 매수 포인트는 한 6만 원 이탈할 때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우리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매수할 때는 항상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3년도에 9만 원 이탈했을 때 반도체 안 좋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때가 저점이었단 말이죠. 항상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 사이클 산업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항상 업황의 주가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내년 상반기 저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다시 봄이 올 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걸 확인한 기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지금 구간에서 6만 원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6만 원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사이클 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시다면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하반기를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점이었다. 역사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6만 원 이탈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저점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병준 매니저님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대개 10월 중순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이 볼게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항상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실적 발표하면 항상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도 보면 마이크로도 우리가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한 상태에서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좋았어요. 삼성전자 지금 기대치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확실히 이런 상태가 주가를 대변한다고 보시고 눈높이 많이 낮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안 좋게 볼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서 백인원 매니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경기보다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라든가 또는 미국 증시라든가 명확하게 반등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는 근거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더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증시 상승에 영향을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좀 상승을 보일 때 주가 지수가 좀 올라가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 1차 상품 가격이 좀 올라갈 때 전기가 좀 좋아지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근래에 이제 구리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들 1차 상품 가격들도 다 올랐어요. 그렇다는 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 온기가 주식 시장이라든가 실물 경기에 퍼지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시장만 먼저 중국 시장이 반등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른 거고 미국 시장도 좀 어느 정도 반등해서 증시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도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는 최악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 우려를 한다면은 우려를 해서 급랑이 나온다면 그거는 뭐 오히려 매수를 노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찬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근중 회의자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그러면 당장에 사야 되는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가 그런 갈등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지금 가격 위치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분들은 신념이 들어 강하신 분들이에요. 삼성전자 나는 들고 가야지 이 정도쯤이야 차만 내리 다 구분되기 때문에 불구하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버틴 시간이 얼마인데. 하지만 신규 매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 P4 공장의 설비 투자를 1단계는 했지만 2, 3단계는 취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보조금을 60조 아니 60억 달러를 준다라는 그 어디입니까 그 공장에 미국 공장에 그거를 테일러? 다시 테일러 공장을 연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 삼성전자를 본다면 이근희 회장한테 보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한 3발 정도 앞서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상화가 지금 상황을 보면 정반대죠.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했던 가장 큰 공장마저도 취소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가 보니 신규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8월달하고 9월달에 떨어지는 각도가 아주 예리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가 예리하게 떨어진 상황이 없었거든요. 최근 한 20년 동안 보면 그만큼 주가 떨어지는 각도가 예리하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하고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 다른 종목 조선주나 제약바이오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수익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참아내셔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자들은 상대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상당하게 수익률에서 어려움이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보면 지금 반도체 업황 센티먼트가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굳이 가격이 싸다고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른 옵션들도 볼 만한 게 많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한번 대안을 삼아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 마지막으로 그래도 종목이 있다면 압축은 어떤 종목으로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년 매니저님 지금 뭐 말하는 종목은 강력적으로 매수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볼만한 종목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반도체 하면 그래도 이제 실적이 다른 업체들보다는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김명진 매니저님께서 추천하셨던 코미코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미코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세정 코팅 이쪽이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자의사인 미코 세라믹스 같은 경우에도 ALD 세라믹 히터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미코가 실적에 비해서 실총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미코 분할 매수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미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종목 어디를 좀 주목할지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종목은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다 아니다도 한번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봐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PSK 호이딩스와 테크윙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호이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K하이닉스가 HBM3E 12단에 납품을 한다고 했고요. 납품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8단 대비해서 단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TSV 공정이 늘어나는데 그 구멍을 뚫어주는 디스컴 장비를 PSK 호이딩스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관련돼서 HBM과 GPU를 한 번에 패키징 할 때 전수존사를 해주는 그런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 테크윙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HBM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레거시 반도체가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HBM 관련돼서는 적어도 실적적인 부분도 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은 아까 이제 반도체 신규 매수에 대해서 삼성전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X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반도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이야기해주셔서 아 종목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웬인걸 SK하이닉스가 써있습니다. 대본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HBM과 관련해서 뭐냐 SK하이닉스하고 경쟁이 적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3 12단에 대해서 이번에 양산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유승 발토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공급할 준비를 다 끝났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HBM3 12단에 대해서 전체 HBM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을 생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기존의 실적에다가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매크로 변수는 안 좋지만 그래도 SK하이닉스는 실적은 유지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SK하이닉스를 다짜고 다짜 내일부터 사자 그건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제가 그래프로 보면서 말씀드린다면 이 종목이 주관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저점이었던 시초가였던 15만 5천 5백으로 살짝 넘어서 한 16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빠져준다면 그때는 SK하이닉스를 사지 지금 현재 17만 4천 원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했지만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박병주 매니저님의 오늘 이 데뷔전을 축하하는 채팅이 몇 개 올라오고 있어서 이걸로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복나라님께서 박병주 매니저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겨주셨고 NBL님도 박병주 매니저님 매주 꼭 챙겨서 시청하겠습니다. 한복나라님 NBL님도 스티면상학과 채팅창에는 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병주 매니저님 덕분에 시청자가 늘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착한 암소말님께서는 박병주 매니저님 바이오맨이신데 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주제 제약바이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슈퍼사이클 달래던 국내 조선업향에 잠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조선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원가 방어에 영향을 받는 국내 조선주들이기에 주가가 일단은 멈춰 섰는데요.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주가 방어에는 그래도 성공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된 중국 경기 부양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금 조선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에 중국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슈퍼사이클은 영향이 없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 조선과 제약바이오 주목하자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조선은 한 대 얻어맞았긴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러면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우리 조선주가 지난주 금요일 날 대부분 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혹시 판단이 틀려나라고 의심을 가져서 주말을 연구해봤던 게 거의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조선 수주의 낭보가 앞으로 4분기 때 계속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낭보가 이렇게 수주가 별로 적었었습니다. 2분기까지는 많았지만 그렇지만 2분기 실적이 좋아서 3분기 때 조선업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낭보가 뭐냐면 조선업체들이 선주업체들한테 수주를 할 때 가격을 정한 게 신조선가입니다. 그 신조선가가 가장 많은 가격보다 약 2포인트 차이로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조선가가 이번 4분기 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조선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할 때 비싼 가격으로 수주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 4분기 때 많은 낭보들이 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화오션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머스크하고 건조우향선을 맺어서 이제는 공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부분에 컨테이너선 10척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원 정도가 기대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과 지난번에 4만 톤짜리 MR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해군 함선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보수, 정비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시장이 미국만 하더라도 20조 원이 되고요. 전 세계적 글로벌 시장이 약 80조 원 정도 시장되는데 그 부분을 HD 현대중호업도 지금 시스탄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 또 낭보는 또 낭보가 들릴 것인데 카타르에서 LNG 운반선에 대해서 20척을 한국에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본다면 약 50억 달러 그런 규모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4분기 때 수주 계속 낭보로 들리고 더군다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때부터 3분기 실적 발표를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조선주 주가들이 7월부터 8월 초까지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번에 조선주 주가를 보면 일단 한번 외바닥을 형성하고 지난주에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급락한 배경이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부동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급등을 했어요. 호주 달러가 급등했다는 말은 철강석 값이 오른다는 거죠. 세계 철강석 값 동양이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면서 포스골딩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하면 철강석 수요에 대해서 중국이 70% 이상이니까 그래서 호주 달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 업체들의 후판 가격이 인상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염려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4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다가오는 수주 낭보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게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중순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주들이 기대가 되고 더군다나 오늘처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왕을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조선주가 양봉, 아래꼬리 양봉을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10월 2일 날 조선주들이 올라간 다음 그쪽으로 달러붙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국내 조선사들에게 원가 방어에 좀 힘든 걸 주다 보니까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는 낭보들,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재들이 악재를 덮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분께 OS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102년 매니저는 바로 5를 들어주시네요. 그냥 예측 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조선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 조선 이치 좀 괜찮아 보여요? 라고 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보면 조선의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병주 매니저의 말대로 호재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호재가 악재를 덮을 수 있을지 슈퍼사이클의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의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좋을 것 같으면 5를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거 조금 스탑해서 살펴볼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면 5, 안 좋으면 X입니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만장일치 조선은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좋게 보는 이유? 네, 아무래도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게 조선 일단 후판 가격에 대해서 이제 좀 인상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후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니까 조선 업종의 또 수익성에 좀 훼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후판 가격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하거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조선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신조선가가 이 높은 가격에서 수주를 했던 물량이 이게 회계 처리가 될 때 건조돼서 양도될 때 회계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판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수익성이 좋은 물량들이 회계가 반영이 되는 건 1년 뒤, 2년 뒤까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받아놓은 물량만 놓고 봤다 하더라도 실적적인 부분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려가 나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후판 가격도 후판 가격인데 중국이 이제 경기부양 정책을 하면서 중국에서 최근에 컨테이너선 발주와 그리고 이제 수주 물량을 굉장히 많이 따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주 물량을 따내고 있고 후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산에서 또 수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먼저 쓰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선업중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더 이어서 가려면 아무래도 수주 물량을 좀 더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략을 좀 요약해보자면 결국엔 중국도 지금 조선업중이 좋고 한국도 조선업중이 나쁘지 않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선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수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이제 기존에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쪽으로 경기부양하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선업중은 큰 이상이 없다. 전선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판 가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백이년 매니저님한테도 이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채팅창에 겸손평화님께서 후판 가격 오르면 가격도 올려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우위이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을 이제 후판 가격이 올랐던 만큼 충분히 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도 영업이익률 마진율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부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조선주 관련 종목들이 언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조선주들은 먼저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 1차적으로 주가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흐르다가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에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리는데 2, 3년 후에 매출이 잘 나오는 시기 그때 다시 한번씩 주가들이 오르는데 최근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연초부터 올랐던 이유가 올해부터 기존에 받았던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달부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3분기 때 우리 국내 조선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중국 조선 업체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이 뒤진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에서 4년 정도 수주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가 수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조선 업체들이 다시 한번 수주 물량을 늘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카타르발 수주가 다시 한번 4분기에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 업체들을 따라갈 데가 없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선 업체들은 4분기에 수주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마진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선 업체들이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후판 가격 인상이 가장 조선 업체들 투자할 때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후판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조선 선박을 만드는 업체들이 주가가 잘 올랐다면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 예를 들면 하나인진이라든지 다양한 기자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후판 가격이랑 무관하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이 약간 이번에는 기자재 쪽으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후판 가격이 실제 조선 성과에 얼마만큼 반응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개독에서 IR 담당이랑 통화를 하시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보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좀 될 것 같고요. 102년 매니저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어떤 후판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원가 방어가 어려운 것이 현재 조선주들이 부담이 작용이 돼서 주가가 금요일에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봐서 중국 경기 부양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랑 중국이 또 조선으로 따지면 또 라이벌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 국내 조선사들에게 부담되는 게 있나요? 나중에 가면 좀? 저는 오히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사실 글로벌 물동량이 조금 늘어나게 되다 보면 약간 선박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면 수준 물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경기 부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조선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종목 압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조선에서 가장 괜찮게 보고 계신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시왕, 우량, 대양주들이 오늘 대부분 종합까지 하락했는데 이 종목을 보면요. 오늘 주간 첫 시작 이래 가볍게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양복을 딱 만들었어요. 양복을 딱 만들고 그래서 61선이죠. 이 빨간색 선 수급선에서 쌍바닥이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간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했습니다. 조선주들이 이제 워낙 이 구간에서 거의 한 달 반 만에 2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가총의 큰 대형주가 2배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0비서 쌍바닥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지금 보니까 미 해군 MRO 시장도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장성이 이 회사에 방문을 해서 과연 MRO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느냐라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 MRO 시장 규모가 미국만에서 20조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80조 시장인데 미국만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도 이렇게 앞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이 YOY 기준이죠.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해 3분기 때 영업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야라 다른 업종은 비교를 했을 때 줄어들거나 살짝 오르는데 10배가 오른다 하니 당연히 주가는 그쪽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손길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전망이 되면서 그게 YOY 기준에서 3년 만에 거의 한 3배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실적 모멘턴을 본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조선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 종목이 또 조선 업종에서 가장 탑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은요? 네, 저도 HD 그룹이 수주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잘하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더 큰 쪽으로. 그렇죠. 조금 더 큰 종목이긴 한데 사실 HD 그룹이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수주가 좋으니까 관련된 대장주를 선정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인년 매니저님 아까 후판 가격 이것 좀 부담돼서 조선 사기 힘들면 여기를 봐라, 기자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바로 그쪽으로 종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한화 엔진이고요. 사실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조선 관련 종목들, 기자재 종목 중에서 하나 뽑으라고 하면 과거에는 한화 엔진이 HSD 엔진이었습니다. 한 7, 8천 원대부터 계속해서 제가 드렸던 포인트가 국내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사에도 선박 엔진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가 아니라 중국 조선 업황이 살아나더라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7, 8천 원대에 소개해드렸는데 지난 7월 달에 17,000원 돌파하면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다시 이제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서 좋은 가격이 왔기 때문에 한화 엔진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조선 업황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점 매수에 들어가시면 무난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가 되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기자재가 사실 거기를 잘 따라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런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만약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후판 가격이 조선 선박 가격에 약간 역량을 미치면서 마진율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언론 보도나 이런 기사가 나온다라면 투자자들의 눈은 약간 기자재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한화 엔진을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좀 바꿔보면 기자재로 눈을 돌려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셀트리온이 이제 베트남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잘 받아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최고 경영지는 베트남 현지에 직접 시장을 진두지휘한다라고 하고요. 서정진 회장도 연말에 직접 한번 가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아주 좋은 사이클을 보여줄 때 셀트리온 주주들은 조금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주가가 안 가는데 라고 좀 왜냐하면 삼성바이오에서 잘 가죠. 다양한 종목들 다 잘 가고 있는데 같은 포지션에 있는 셀트리온은 왜 답답할까. 이번에 좀 뒤로 가면 오히려 좀 움직일까. 다양한 좀 고민들을 했을 텐데 현재 이 소식이 셀트리온의 주가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트에서 막타라고 할까요?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충분히 있죠. 너무 소외를 받아서.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소외를 받은 건 아니고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나서 지금 좀 눌림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베트남 시장 진출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요. 베트남 시중에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서 램시마 SC, 램시마,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 같은 제품의 판매 허가를 올해 안에 획득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획득을 할 때 한번 다시 주가가 좀 들썩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사실 셀트리온의 가치는 그것보다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 때문에 가치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저는 5년 동안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특허가 줄줄이 만료가 되거든요. 줄줄이 만료가 되면 그거를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만들어가지고 이 특허가 만료된 약품과 거의 똑같 동등한 성분을 동등한 효과를 내게 해가지고 약가를 저렴하게 만드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미국의 이제 보험 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이제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나눠져 있어요. 공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같은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IRA 법안에서 메디케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약품에 가격이 인하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약품에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가 없다. 그럼 이 약품은 약가 인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오 시밀러 제품이 있으면 약가 인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유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메디케어 법안을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처방 시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이 평균 판매 단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약가 협상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격화는 2023년도에 나왔고 2026년까지 계속되면 바이오 시밀러가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의 또 하나의 장점을 보면 소비자가 이제 의료비를 부담하는 한도 금액이 2천 달러로 좀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처방을 할 때도 바이오 시밀러가 좀 유리하게끔 유리하게 처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메디케어 보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26년까지 진행이 된다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 만료되고 바이오 시밀러 계속해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충분히 하반기까지 좀 빠른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기 되게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3년 동안 자사주를 1조 3,600억 원 정도 산다라고 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셀트리온의 주가 부양이 어떤 포인트로 움직일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트리온 이야기는 한번 해봤고 우리 이제 9월이 다 지난 이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한번 재점검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8월 말 그리고 9월 초만 해도 좀 이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게 제약바이오 전통적으로 9월에 약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제약바이오가 되게 좋았는데 9월 과연 이 불문율을 좀 깰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9월 초에는 제약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근데 좀 이제 9월 말로 가면 갈수록 제약바이오 수급이 조금 약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9월 다 지나갔고요.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되면 제약바이오 좀 상반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 먼저 박변준 매니저님 아까 제약바이오 상당히 많이 좋아한다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10월은 좀 다를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전반적인 시황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주가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가가 좋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먼저 가는 거죠. 우리가 신받다는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3월 캐기 전에 하지 않죠. 자기가 캐놓고 나중에 신받다는 겁니다. 역시 주식도 좋은 주식은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쳤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약바이오 가장 선두주자를 갖는데 이 종목이 지지난주 3주 전에 역대급 사상 최고치를 뚫었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실적이 좋은 것도 없는데 물론 미국 생물보안법 그게 하원이 통과돼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삼성바이오가 3주 전에 신고가를 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제약바이오가 4분기 좋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생물보안법이 9월에 하월 통과됐고 그러면 미국 상원이 통과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해 연말 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분이 또 서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이 가장 또 수혜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삼성바이오가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알테오젠, 니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신약을 준비한 회사들인데 그런 신약에 대한 결과가 줄지사탕으로 올해 4분기 내년까지 나오게 되는 걸 예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셀티론을 말씀드렸는데 셀티론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요. 내년에 가면 진펜트라라는 제품이 매출액이 1조가 넘고 그리고 2년 후에는 2조가 넘는다고 하죠. 심지어 서정진 회장님께서는 그분이 그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미국 가서 편안히 그냥 지내는데 4성급 호텔에 지내시면서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셀티론하고 삼바가 두 개가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물보안법, 현재 항원이 통과됐고 상원 통과되고 연말 안에 서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기대가 많아서 본격적으로 재약바이오가 불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또 그런 징후들이 보였으니까 우리가 재약바이오를 눈을 불끈 뜨고 보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약바이오가 9월 말로 갈수록 조금 빠지긴 했는데 백인년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아직도 고점에 위치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지금 조금 빠졌다고 괜찮은 매수 포인트가 포착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번처럼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하단과 상단을 약간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기존의 시장 주도주였던 바이오 관련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엔비디아 고점 논란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도체가 시장을 못 이끈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지수 방어주 역할을 했던 게 아까 우리가 했던 조선주였고요. 최근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이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단단하게 지지해줬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바이오 행사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조정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매수하고 싶었던 바이오 종목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연매니저님 바로 종목으로 압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좋을까요? 일단 최근까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 섹터 중에 키워드는 바로 CDMO 쪽인데요. 이쪽에서 저는 그동안 바닥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ST팜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넥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긴 한데 ST팜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ST팜을 여러분들이 조정 분할을 매수하신다면 약간 하락은 폭은 제한적이고 상승폭은 조금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대웅제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으로 가네요. 최근에 이마에 버터스를 맞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웅제약 제품이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웅제약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웅제약, 녹십자, 종근당, 대웅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알테우디언이나 리각형바이오 신약을 연구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없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주가가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인 제약사들 주가 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 당시 주가 때를 3분의 1도 못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과연 대웅제약을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이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CDMO도 3, 4년 전부터 준비를 많이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웅제약이 아까 보톡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가 위치도 좋고 또 2분기 실적도 기존의 실적에서 가장 역대급으로 가장 좋았던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엄력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창축 능력도 뛰어난 데 불구하고 신약을 하는 회사들보다 주가가 낮다. 그 대표적인 회사가 저는 대웅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톨리눔 대웅제약의 나보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은요? 저는 오늘 주제인 세트리온. 세트리온은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당연히 세트리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리온의 의약품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바이넥스. 바이넥스도 지금 세트리온의 의약품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FDA 실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깜짝 소식이 나오면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트리온과 바이넥스 두 종목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트리온과 바이넥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가지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특이점 말고도 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인년 매니저님, 무료방송 내일 휴장인데 안 하시죠? 내일 휴장인데 아까 전에 회의 때 긴급하게 한 5년 10시에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지금 아까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미장 마감되면 반도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관련해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중국 경기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핫한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쉬지 않고 또 백인년 매니저는 미국 시장 마감 그리고 반도체 흐름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료방송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은 내일 쉬실 거예요? 오늘 제가 하겠습니다. 쉬실 거란 말씀이시죠? 내일은 쉬고요. 오늘 밤에 오랜만에 제가 스티면 상가를 출연했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10분에 무료방송 할 거고요. 거기서 중국이 최근에 일주일 만에 주가가 상해증시가 18% 올랐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커플링해서 갔는데 앞으로 저는 그럴 것도 보고 있고요. 그쪽에 중국 경기 부양책의 수혜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네 저도 바로 방송이 마감하고 10시에 무료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이슈와 좀 총정미를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스티면 상가 끝나고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방송 보고 내일 아침 10시에는 백인년 매니저의 무료방송 보고 또 내일 시간이 남은 박병준 매니저의 오늘 녹화된 무료방송을 통해서 또 10월 2일 시장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갑니다. 감사합니다.